mbc 방송 연예대상 여자 우수상 댄스하면 이분이죠 전지적 참견시점의 홍현희님 네 축하합니다 홍현희씨는 전지적 참견시점에서 거침없는 예능감으로 수많은 레전드 짤을 탄생시키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홍현희씨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사실 신인상도 여기서 받았는데 이렇게 우수상까지 받게 될지 몰랐고요 사실 제가 전참시라는 좋은 프로그램에 나중에 들어가게 됐는데 자리 하나 내어주신 것만으로도 늘 너무 감사했는데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 이영자 선배님께서 저를 또 시상식에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 인사를 오늘 꼭 드리고 싶었는데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서 지금 TV를 보고 계신다면 정말 저뿐만 아니라 저의 이승씨도 잘 챙겨주시고 늘 예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우리 박정규 센터장님 또 노시용 PD님 유혜진 PD님 여현전 작가님 또 킹왕장 이경희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스카이 E&M의 노진영 사장님 강주봉 이사장님 또 배성민 산모님 우리 암만수 본부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 매니저 그래도 천둥님한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사실 붐씨가 아버님 얘기를 했는데 저도 너무 공교롭게도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제가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너무 죄송했어요 혹시 아빠가 돌아가셔도 계속 하늘에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 주시는 게 아닐까 마음 한구석이 늘 죄송하고 감사했는데 정말 오늘만큼은 정말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살아계셨을 때 한 번도 개그맨이 돼서 행복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늘 그 마음의 짐이 있었는데 정말 오늘 하루만큼은 너무 기뻐해 주시고 편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실 MBC에서 저를 신인상부터 우수상까지 주셔서 키워주신 것 같아서 정말 제가 즐거운 웃음으로 보답해서 좋은 프로에서 정말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효녀가 되겠고요 또 올 한해 많이 힘드셨는데 내년엔 더 즐거운 웃음으로 제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홍인희 씨 축하합니다